지금 올라가시는 분이 시원해 주십시오 지금 올라가시는 분이 시원해 주십시오 저기요? 여기 있지 않네? 이런데? 개봉해가지고 지금 사용설명 해드리고 있는데 2층 올라가시겠어요? 네 개봉이 됐기 때문에 단순 행진에 의한 저희가 반품을 알아볼게요 조그만하네 그쵸? 네 박스 잠깐 내려가도 돼요? 네 내가 확인 먼저 해주시면 되시고요 개봉을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어우 진짜 가볍네요 어우 진짜 가볍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이렇게 편안해 주시면 연락을 해봅시다 정신없는 건가 정신없는 건가